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했습니다. 정상적인 대국민 사과문을 제가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집권 여당의 총선 참패는 모두 대통령인 제 책임입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2024년 4월 16일 대통령 윤석열 개선의 여지가 없는 윤석열 정권 기대할 것이 없는 윤석열 정권 굿바이, 윤석열 정권 윤석열 대통령, 아직도 정신 못 차렸습니다. 비서실장을 지켜서 달랑 56자짜리 논평을 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논평을 자세히 읽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56자가 안 되는데 그래서 한 글자 한 글자 쉬어봤습니다. 쉬어봤더니 56자가 아니라 43자입니다, 여러분. 43자짜리 논평 정부가 세심히 살피지 못했다. 기강이 흐트러진 것이 없는지 점검하기 바란다. 라고 압축,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전형적인 남탓, 책임 떠넘기기, 발뺌 선언입니다. 가능하지 않겠지만 가상현실을 가정하고 정상적인 대국민 사과문을 제가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집권 여당의 총선 참패는 모두 대통령인 제 책임입니다. 국민들께서 내려주신 총선 민의를 받들어 지금까지 국정 기조를 전면 쇄신하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철저하게 점검하고 확 바꾸겠습니다. 국정 방향도 바꾸고 사람도 바꾸겠습니다. 야당과도 대화하고 협치를 하겠습니다.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고 필요하면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도 하겠습니다. 민생과 고객을 위해서라면 누구라도 만나겠습니다.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천심이라 생각하고 저부터 반성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2024년 4월 16일 대통령 윤석열 이런 정상적인 대국민 다말은 영원히 기대할 수 없는 겁니까? 이런 대국민 사과를 할 생각도 할 용기도 없다는 것 그것이 이번 총선 참패의 근본 원인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선의 여지가 없는 윤석열 정권 기대할 것이 없는 윤석열 정권 결국 또 하나의 정권 종말의 비극의 씨앗을 잉태한 이번 총선이 아니었을까? 저는 집권 여당의 총선 패배의 원인과 결과를 그렇게 분석했습니다. 굿바이 윤석열 정권 뉴스토마토 정기 여론조사에 의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긍정이 약 26.3%라고 합니다. 20%대로 떨어졌습니다. 정말 잘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1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긍정은 20%대로 떨어졌고 정말 잘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1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는 자그마치 70%, 약 70%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의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부정은 크게 달하고 있습니다. 나이, 그리고 성별, 그리고 지역, 진영 모두를 망라해서 반윤 정서가 가득한 것입니다. 반윤 야당이 192석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아직도 정신 못 차렸습니다. 비서실장을 지켜서 딸랑 56자짜리 논평을 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논평을 자세히 읽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56자가 안 되는데 그래서 한 글자 한 글자 쉬어봤습니다. 쉬어봤더니 56자가 아니라 세어봤더니 56자가 아니라 43자입니다. 여러분. 43자짜리 논평. 왜 56자라고 했을까? 했더니 띄어쓰기까지 공백을 넣으니 56자이더군요. 56자도 아니고 46자짜리 논평을 딸랑 비서실장을 통해서 대독해한 윤석열 대통령. 이제 국민이 이런 사람 좋아하겠습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인데 국민이 좀 좋아하고 그래서 민심도 살피고 민생도 살려서 경제도 좀 살려서 대한민국 국민도 좀 살려줬으면 좋겠는데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하니 그래서 그 논평을 받을 수 있는 것 같다. 하지만 한글자민국 국민도는 이 논평을 받는 것 같다.